자가 면역성 질병에 대해서 자가 면역성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 여러분이 T세포를 공부해서 잘 아십니다. 참 중요한 면역세포입니다. 사실 우리 몸 속에 이 면역세포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러 종류의 백혈구, 즉 면역세포들 중에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가 바로 T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T세포는 다른 모든 세포들보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 생각, 뜻, 느낌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T세포를, T세포는 뇌세포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와 그렇게 기밀하게 반응을 하는지 그래서 T세포는 마치 우리의 피 속을 또 돌아다니는 뇌의 쪼가리들 같다고 표현할 만큼 이 T세포는 뇌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따라서 이 T세포의 상태가 금방금방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심리학은 심리학이고 면역학은 면역학이었어요. 그래서 심리학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영어로 psychology라고 합니다. psychology 면역학을 immunology라고 불러요. immunology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면역학하고 심리학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둘 다 각각, 제 각각이다.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psychology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심리학도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 생물학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생물학을 뭐라고 불러요? biology라고 불러요. 그래서 biology 그래서 요즘 심리학자들은 우리는 심리학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biopsychology를 공부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심리와 우리의 몸은 직결되어 있다. 왜 직결되는지 여러분이 이제 배워서 아시겠죠? 왜? 어떻게 직결돼요? 직결되는 그 방법이 뭐예요? 네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psychology가 우리의 뇌파를 변화시켜요. 그럼 뇌파가 변하면 몸의 생리현상이 변해요. 생리현상은 유전자 때문에 일어나는 변호죠. 그래서 biopsychology 또는 순서를 바꾸어서 psychobiology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학문이 새로 탄생했는데 그게 무슨 탄생이냐면 psychoimmunology입니다. 자가 면역성 질병은 심리 면역학입니다. 왜? 우리들의 마음상태, 심리상태의 변화로 말하면 면역세포들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자가 면역성 질병은 면역세포 중에서 가장 중요한 T세포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 T세포의 성질이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긍정적 성격, 긍정적 생각을 하고 있으면 T세포들은 아주 그 영향을 강력하게 받아서 T세포의 상태가 활발하게 변합니다. 그런데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병은 T세포의 성질이 변한 질병입니다. 나 자신의 T세포의 성질이 변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T세포를 만들었을 때는 나를 보호하는 T세포로 만들었는데 이게 거꾸로 변질이 돼서 T세포가 나에게 병을 일으키는 염증을 일으켜서 병을 일으키는 T세포로 변질된다. 그렇게 변질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배웠다시피 유전자는 글자다. 글자는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어야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글자라는 것은 왜 만들어? 뜻으로 뜻을 나타내기 가요.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보면 하나님의 뜻 곧 사랑이 나타나 있다. 너희들 병 안 걸리게 해 줄게. 병 걸려도 어떻게? 다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어. 그러니까 내 사랑, 곧 생기를 어떻게? 받아들여 줘. 그러면 나게 돼 있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T세포는 우리의 심리 상태,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예민하게 유전자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그래서 내 신장을 공격하면 자가 면역성 신부전증입니다. 내 T세포가 내 골수를 공격해서 골수에서 생산되는 혈소판을 공격해서 혈소판을 죽이면 혈소판 감소증입니다. 코로나 백신 때문에 혈소판 감소증이 일어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요즘은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면 혈소판이 뚝뚝뚝뚝어져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들어가면 T세포가 어? 이게 뭐야? 그러면서 흥분해서 공격성을 T세포가 띄는데 괜히 자기 혈소판들을 골라서 죽이는 혈소판 숫자가 뚝뚝뚝어져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그래서 아주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신 효과가 이제 없어지니까 드디어 혈소판 숫자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내 T세포가 나 자신을 공격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황반이라는 것을 T세포가 공격하면 소위 황반 변성 또는 막막을 공격해서 막막이 이렇게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막막박리증, 농내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젊은 여성들이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 원형 탈모증 그거는 내 자신의 T세포가 내 자신의 그 모근 세포를 공격해서 모근, 모근이 그러니까 머리뿌리죠. 뿌리 세포를 죽이니까 머리카락이 그냥 빠져 버립니다. 도대체 왜 나의 T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그런 병을 일으킬까? 그래서 관절을 공격하면 루마치소성 관절염이 되고 그래서 이 T세포가 변질이 된 T세포가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성 질병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간을 공격하면 자가 면역성 간염이 되고 배를 공격하면 자가 면역성 폐렴이 되고 공격 안 하는 조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병 종류가 아주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뇌로 올라가서 뇌 속에서 예를 들어서 뇌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뇌세포도 있고 그 다음에 세로토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뇌세포도 있고 내가 잠들 수 있는 물질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뇌세포도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을 흥겹게 만들고 나를 로맨틱하게 여보 이런거 그런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뇌세포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우리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물질 행복 물질을 생산하는 뇌세포들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파킨슨치병에 걸리면 뇌세포가 변질이 돼서 뇌에 가서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만 골라서 자꾸 죽여요. 옛날에는 뇌세포라는 것은 죽으면 절대로 재생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로 뇌세포가 재생되지 않는다면 파킨슨치병에 걸린 사람은 뉴스타트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왜? 뇌세포가 변질된 T세포에 공격을 받아서 죽었는데 그게 재생이 안된다면 뉴스타트는 왜 해요?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옛날부터 저희들이 의과대학을 다녔 때부터 우리 의사들은 절대로 뇌세포라는 것은 재생하지 않는다. 아직도 무식한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고집을 피워요. 아시겠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뇌세포가 재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줄기세포 다 알죠. 누구 때문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황우섭 교수라는 분이 논문집에 성공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건이 컸었죠. 그러면 줄기세포라는 것이 뭐냐? 사실 줄기세포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피부세포, 뇌세포, 폐세포, 간세포 여러 종류라고도 말하고 또 여러 종류의 세포라고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라는 말은 여러 가지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게 한마디 아니에요. 여러는 여러분 할 때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사람 여러는 완전히 독립적인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많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종류, 가지수가 그러면 가지라는 말은 본래 어디서 나온 것이 가지예요? 나무는 나무인데 가지는 어디서 뻗어나오는 거예요? 줄기가 있어야 그 줄기로부터 가지가 뻗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본래 줄기 세포가 있는데 그 줄기 세포가 다 여러 가지 세포로 변해서 우리가 뇌세포라는 가지 세포도 있고 피부 세포라는 가지 세포도 있고 T 세포라는 가지 세포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세포들은 본래 어느 세포 출신이에요? 네, 줄기 세포 출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과대학을 4년을 딱 졸업을 하면 의외과 2년 있죠. 그래서 6년을 딱 졸업하면 의과대학 졸업장을 딱 받으면 우리는 줄기 의사예요. 다 똑같은 의사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여러 가지 의사들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아과 의사가 되어 있고 정형외과 의사가 되어 있고 성형외과 의사가 되어 있고 피부과 의사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죠. 그런데 본래 의과대학 졸업장 받았을 때는 뭐예요? 줄기 의사예요. 가지 의사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에도 본래 줄기 세포예요. 그런데 이 줄기 세포가 각종 가지 세포로 변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이 가지 세포가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황우석 교수 시대에 황우석 교수가 참 잘했는데 참 아까워요. 그래서 줄기 세포가 왜 중요하냐면 줄기 세포만 있으면 그 줄기 세포를 여러 가지 세포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뇌세포가 그 재생 안 된다는 뇌세포도 무슨 세포 출신이에요? 줄기 세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줄기 세포만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줄기 세포를 만들었다 하면 뭐예요? 그 재생 안 된다는 뇌세포도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면 죽은 뇌세포가 재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무엇으로 결정이 될까? 뇌에 줄기 세포가 있느냐 없느냐? 만약 뇌에 줄기 세포가 있다면 뇌세포가 죽어도 그 죽은 뇌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뇌세포가 재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수! 그래서 과학자들이 열심히 줄기 세포를 찾았어요. 뇌에 줄기 세포가 있냐 없느냐? 요즘은 발간이 안 되는 아주 잘 만들었던 과학자들이 안 팔려서 다시 출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뇌, 상식이 뒤집혔다. 뉴런도 증식한다. 뉴런이라는 말은 뇌세포의 미국식으로 하면 뉴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뇌세포도 증식한다. 옛날에는 뇌세포라는 것은 한번 생겼다가 죽어버리면 그 죽어버린 뇌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뇌세포가 나타나지 그 새로운 뇌세포가 나타나려면 증식을 해야 돼요. 그 증식이 안 된다고 해요. 그것이 현대의학의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상식이 어떻게? 뒤집혔다. 뉴런도 뇌세포도 증식한다. 어떻게? 여기 보면 대뇌에는 약 천억 개의 뉴런이 있지만 하루 10만 개 이상이나 되는 뉴런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뉴런은 세포분열을 하지 않으므로 일생 동안 줄어들기만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상식이었다.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우고 졸업을 했어요. 뇌세포는 줄어들기만 해요. 하루에 10만 개씩 죽어. 그러나 1988년 이 상식은 뒤집혔다.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뇌, 해마라는 영역에서 뉴런이 새롭게 어떻게?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생겨나냐? 보니까 뉴런 자신은 세포분열을 하지 않지만 뉴런으로 분화하기 전에 신경이 무슨 세포? 아, 줄기세포가 있더라.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새 뇌세포를 만들어 내니까 없던 뇌세포가 다시 생긴 거죠. 그게 이제 증식된다. 그게 재생된다. 그래서 죽어서 없어졌던 뇌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뇌세포가 나타날 수 있다. 왜? 줄기세포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확실히 그림으로 보여 드리면 예를 들어서 파킨슨 씨 병은 나의 변질된 T세포가 내로 올라가서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를 죽여버리는 건데 만약 그 죽어버린 뇌세포가 다시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짜라면 뉴스타트 할 이유가 없어. 뉴스타트를 하는 이유는 파킨슨 씨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뉴스타트를 하면 나을 수 있는 이유는 뇌세포가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다시 발표가 됐습니다. 자세하게 사이언티픽은 1999년 5월달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5월달에 큰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뭐라고요? 제목이 New Nerve Cell. Nerve Cell, Nerve라는 것은 신경이라는 말입니다. 새 신경세포가 Adult Brain, 뇌죠. 성인들의 뇌에서도 세뇌세포가 재생될 수 있다. 이게 돼서 택필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와!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글을 썼습니다. Contrary to Dogma. 우리 한국식 발음은 Dogma죠. 미국식 발음은 Dogma. Dogma라는 말은 주장이란 말입니다. Contrary는 반대로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주장과는 반대로. 지금까지의 주장은 뭐였다? 내 세포라는 것은 절대로 새롭게 생겨날 수 없다는 주장과는 반대로. 이 말이에요. 박수! 반대로. 반대로. 성인들의 뇌세포가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어도, 어린 아기 때가 아니고 성인이 되었어도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제가 이 논문 나왔을 때 제가 춤을 췄어요. 하나님이 뇌를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뇌는 절대로 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실력이 별로야, 그렇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의과대학을 당길 때까지만 해도 무실론이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너도 재생해야지.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미국 가서.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생각할게. 뇌세포가 재생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직도 현대의학이 몰라서 그렇지. 과학자들이 나중에 세월이 가면서 연구를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뇌세포가 재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 여기 빨간 세포가 뇌세포예요. 성숙한 뇌세포예요. 뇌세포의 특징은 이렇게 꼬리가 길어요. 꼬리가 긴 빨간 이 세포를 성숙한 뇌세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참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한 연두 빛깔 나는 무슨 세포? 줄기세포예요. 스템셀. 줄기라는 것이 영어로 스템이거든요. 스템셀. 줄기세포가 있어서 이 줄기세포가 성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성숙하면 이런 파란색 줄기세포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2단계 다음 단계 성숙을 해요. 2단계 성숙을 하면 어린 뇌세포가 돼요. 아직도 꼬랑지가 길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 어린 뇌세포가 3단계 성숙을 하면 꼬랑지가 긴 성숙한 새로운 뇌세포가 탄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세포는 내가 아무리 파킨슨스 병에 걸려서 그동안 나의 변질된 T세포가 도파민을 생산해내는 뇌세포를 죽이고 있을지라도 새로운 도파민 생산을 하는 죽어버린 뇌세포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나서 도파민을 새롭게 생산하게 되면 파킨슨스 병은 더 이상 약을 안 먹어도 될 만큼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모든 의사들이 공부 안하는 의사들은 아직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의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죽어버린 뇌세포도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나서 대체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나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첫째, 새로운 뇌세포가 생산되려면 이런 줄기세포가 생산되어야 해요. 줄기세포가 만들어져야 해요. 이것을 만들 줄 아는 것은 누가 만들 줄 알아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혈관 속에 산소를 운반해 주는 적혈구가 있습니다. 이 적혈구들은요. 며칠이나 살 수 있을까? 120일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120일 지나면 이 적혈구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120일만에 죽어버려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살아가죠? 죽은 적혈구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골수에 보면 거기에 줄기세포가 있어요. 그 줄기세포들이 자꾸 적혈구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줄기세포는 자꾸 만들어져요. 뭐를 원료로 해서 우리가 먹는 영양분을 재료로 해서 줄기세포를 만들어내고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면 그 줄기세포로 또 죽은 수만큼의 적혈구를 만들어내가지고 적혈구 숫자를 매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모르면 없으면 우리가 못 산다니까. 그래서 의학을 깊이 연구를 해보면 인간은 이런 정말 초자연적,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그래서 내 자신은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초인간적인 능력으로 그걸 아시니까 암세포만 생겼다 하면 T세포를 어떻게 보내가지고 유전자를 생기를 보내서 켜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암환자가 되지 않도록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그걸 잘못해서 암에 걸렸더라도 또 암이 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줄기세포가 뇌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줄기세포가 잘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어떻게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사람을 만들었을까?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서로 미워하고 속상하고 배신당하고 이래가지고 맨날 병 걸리고 고통받고 하나님 골치 얼마나 아플까? 그걸 그렇게 될 줄 다 알면서도 왜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한국의 젊은인들은 아이고 난 편하게 살란다. 새끼 안 만들란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 절벽이 왔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문제가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한 10년, 5년, 10년 후만 돼도 확 달라질 거예요. 문제에요. 인간의 생각이 달라져요. 필요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그러면 그걸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사랑이 때문에 그래요. 만들어봐야 병 걸려 싸고 나만 힘든다. 안 만들란다. 그런 마음은 사랑이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점점 쉬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엔조이 하고 살다가 이 새끼 낳으면 뭐예요? 과외 공부 시키라. 뭐 시키라. 피아노 레슨 주라. 돈 들고 힘들다. 그것은 뭐예요? 그래서 안나. 그것은 사랑을 줄 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저같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고생을 덜 해도 돼요. 여러분처럼 병이 덜컥 걸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돌봐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더 줘야 돼.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사랑이 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백혈구가 몇 개냐? 혈소판이 몇 개가 되냐? 적혈구가 충분히 있냐? 이것을 다 이 숫자를 맞추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 자상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봤잖아요. 그 열대어들, 열대 지방 바다에 무수한 열대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암컷, 수컷의 비율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 신경 쓰고 있다가 수컷이 쏙 없어졌어? 그러면 암컷 한 마리를 수컷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다 그런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미치게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져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아이고, 애들 필요없어. 안 만들거에요.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자.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이기심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점점 사람들이 이기심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사랑은 식어가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 갈수록 유전자는 점점 꺼져 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암 환자를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요즘은 뭐 여자는 세 명에 한 명이 암에 걸리고 남자는 다섯 명 중에 두 명이고 이건 뭐 논란만 한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줄기세포를 더 많이 만들고 그래서 재생, 내 세포도 빨리 재생시키려면 줄기세포가 많아져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살면 돼? 사랑으로 살면 돼. 그렇죠? 그러면서 사랑으로 살면서 뭐 하면 돼? 뉴스타트 하면 돼.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모든 병이 다 유전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이 길은 하나님의 길, 뉴스타트의 길 밖에는 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좋았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환자를 이렇게 볼 때 어떤 환자에게는 줄기세포가 있어요. 어떤 환자는 뭐예요? 줄기세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런데 의사들이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뇌세포가, 줄기세포가 생겨서 뇌세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는 밝혀졌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뉴스타트! 결국 생기가 필요하고 뉴스타트!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의 환경, 우리 마음의 환경이 정말 진선미, 사랑으로 내 마음 속에 차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 줄기세포도 잘 생기고 줄기세포가 잘 생기면 뇌세포도 새로 재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 중풍 환자들이 잘 낳습니다. 중풍이란 게 뇌세포가 왕창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해요. 예를 들어서 중풍 걸렸다. 그러면 의사를 잘못 만났어. 아, 뇌세포는 재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의과대학 졸업하고 나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참 없어요. 의사 생활이 얼마나 바빠요. 저는 뉴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 나오는 연구결과를 계속 찾아야 해요. 무엇 때문에 찾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이 말 하려고 찾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이렇게 들어도 의학적 지식면으로서는 아주 생생하게 젊었어요. 왜 계속 찾을까? 두드리라. 찾아라. 찾을 것이에요. 찾아보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우리 한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사랑? 우와! 여기에 그냥 감동받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도 재생하고 딱딱해서 굳어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간이 어린아이 간처럼 새 세포가 생기고 죽이 세포가 팍팍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약만 자꾸 먹고 있으면 그리고 약물은 사이고 내 팔자야.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암에 걸렸노?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 죽는 거야. 그날부터 점점 빨리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하! 인간을 창조하신 뭐예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유전자 글자를 만든 거예요. 우와!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면 그때부터 줄기 세포가 생기게 되고 그때부터 재생이 시작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은 더 큰 힘이고 그 믿음으로부터 내가 희망을 가진다. 그럼 더 큰 힘이 되고 그래서 내가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지르고 기뻐하자! 낫게 돼 있구나! 이럴 때는 그 회복이 더 빨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뇌세포가 재생되게 되어 있으니까 뉴스타트는 한번 파킨슨스 병에 걸려도 해볼만 해요. 다른 자가 면역병에 걸려도 해볼만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예요? 내 뇌세포가 내 뇌세포가 왜 그렇게 변질이 되냐 이 말이에요. 왜 내 뇌세포가 내 세포, 내 몸에 도파민을 생산한 세포를 죽이거나 관절 세포를 죽이거나 왜 내 망막 세포를 죽였냐 왜 내 뇌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자기 공격적인 자기를 해치는 뇌세포로 변했을까? 왜 그럴까요? 그거는 자기를 해치고 싶은 생각을 자꾸 해서 그래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불편한다고? 네, 뜻에 따라서 내 심리상태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러면 그런 마음 심리상태가 뇌에서 일어나면 뇌파가 변하죠. 그렇죠? 그럼 뇌파가 변하면 그 뇌파가 생체 전자파로 우리 몸에 전달이 되면 T세포들이 그 신호를 받는다고 그래서 T세포들 안에서 그 신호를 받아서 뭐라고 그렇게 우리 주인님이 자꾸 죽고 싶다고 그러지 않아? 너도 그런 신호 혹시 받았어? 나도 받았어 그러면 T세포들이 우리 주인님이 그걸 원하시면 우리가 협조해 드려야 안 되겠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가 면역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은 내가 죽고 싶다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죽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또 내가 너무 내 삶이 고되면 내가 자연히 나 자신을 어떻게 너무 밀어붙이고 너무 피곤해지고 그러면 T세포 쪽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죽으려고 영을 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과로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는 뉴스타트에는 휴식이 필요해요 모든 것을 절제해야 돼 적당히 해야 돼 그래서 운동이 아무리 좋아도 운동도 어떻게 욕심을 내서 과하게 하면 오히려 그것이 나게 해로워집니다 그리고 음식도 뭐가 좋다고 해서 그것을 좋은 거니까 막 먹자 많이 먹자 이것은 도리어 해로워집니다 그래서 음식이고 운동이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적당히 나에게 안 맞도록 하는 것을 절제라고 해요 여러분 좋은 거 비싼 거니까 많이 먹자 나는 돈이 많으니까 이거 많이 사서 많이 처먹자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죽는 게 낫겠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래서 살 바야 살아서 뭐 하겠냐 그래서 죽고 싶다는 뜻을 그렇게 말하면 내 파가 그렇게 변해요 그래서 온 몸에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서 다 뉴스타트 생활을 잘하면 드디어 T세포들이 뭐라고 그러게 요새는 그런 생각 요새는 우리 주인님이 삶만 나는 뭐예요? 맨날 노래 해 쌓고 박수 치고 웃고 우리가 다시 뭐예요? 우리 주인님을 공격할 필요가 없네? 우리 주인님은 이제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네? 그런 신호 그런 뜻을 전달받으면 T세포는 다시 정상적인 T세포로 돌아가서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다 안 죽이는 T세포로 정상화되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뇌세포도 옛날에 죽었던 뇌세포도 다시 재생할 수 있게 된다면 파킨슨병도 뉴스타트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게 되어 있다 자 뉴스타트밖에 길이 없어요 현대학적으로는 약이죠 약 가지고는 증세치료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희망 가지시고 신나게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귀찮아 우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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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